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알려주는 남자 토정입니다 오늘은 루나 S 화면 캡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갤럭시나 LG 쪽에서 나온 핸드폰들은 캡처하는 방법이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요 루나 S는 어떻게 캡처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 루나 S 같은 경우는 왼쪽 측면에 전원 볼륨상 볼륨하가 다 있습니다 우측 측면에는 따로 볼 버튼이 없죠 전원 버튼 이라 볼륨하 버튼을 동시에 누르게 되면 이렇게 캡처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둘 다 동시에 이렇게 캡처가 됩니다 자 한번 소리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캡처가 됩니다 루나 S 캡처는 생각 외로 간단하죠 캡처 같은 기능은 자주 쓰진 않지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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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